암호마의 메디컬 허브 이야기 오늘의 허브는 로즈힙입니다. 해외에서는 동로주로 불리기도 합니다. 메디컬 허브에 사용되는 로즈힙의 학명은 로즈아카미나입니다. 허브는 부위에 따라 성분과 효능이 다릅니다. 뿌리와 잎은 요리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암호마에서는 로즈힙 열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브의 유효작용은 허브가 가진 고유 화학적 성분에 의해 맛과 향, 색, 질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저카니너의 케미컬 성분은 안토시아닌, 프로시아닌, 페놀산, 플라보노이드를 포함한 폴리페놀 화합물이 풍부합니다. 로즈힙은 비타민폭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오렌지, 레몬보다 비타민C 함량이 40배 이상 많으며 미네랄도 풍부한 허브입니다. 로저카니너는 수렴작용, 항산화와 항염증 작용, 항균, 항도련변이와 항암, 항계양, 소변조성과 배설에 대한 조절 효과가 있고 골관절염과 관절통에 도움이 됩니다. 로저카니너는 다양한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 화합물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식물입니다. 로즈힙에는 아스코르브산, 페놀 화합물 및 건강에 좋은 지방산을 포함하는 식물화학적 성분에 의해 유발되거나 이와 관련된 항산화 효과를 기반으로 합니다. 피부장애, 간독성, 신장장애, 설사, 염증장애, 관절염, 당뇨병, 고지혈증을 포함한 여러 질병에 대한 잠재적인 응용 가능성을 연구한 최근 연구 결과가 많으며 비만과 암,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한 다양한 장애의 치료 예방에서의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영상에 적힌 문헌 자료와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메디컬 어브의 마시는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암호마자연주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호마자연주의에서 메디컬 어브를 만나보세요.